오늘 하루 진짜 고마워, 같이 애기를 돌봐줘서. 너무 재밌었어, 좋았어. 진짜 몇 시간밖에 없었는데 약간 이틀 동안 봤던 것 같아요. 민아님 오늘 많이 배우셨어요.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. 근데 진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저도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야겠다. 체력, 체력. 지금부터, 지금부터. 체력이 필요해. 그러면 우리 세명 중에 누구한테 제니 오는지. 자신이 없네요. 제니는 엄마를 좋아하지만, 민혜를 제일 좋아해요.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. 오늘 하루 잘 놀아준 이모냐, 사랑하는 엄마냐. 제니는 과연 누구한테 갈까요? 주세요. 밀당하는데?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. 너무 밀당하는데? 밀당이 심하다. 네, 주세요. 이거 봐, 잠깐만. 어디서 가져왔어? ıktadamente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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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주세요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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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냄새와 편하다. 누가 줘, 누구, 누구. 엄마,, 엄마. 엄마를وت게. 엄마 신났다 엄마? 뭐해? 어? 뭐해? 자리, 자리 받고. 자리, 자리. 자리보고.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엄마가 좋지. 치세요. 갑니다. 기운이 덜질 않는데요?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뭐야. 헷갈려. 자율이 잘 꼈다. 잘이 문제 아니었어. 잘했어. 자율이 잘 났어. 우리 사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매일매일이 연락하는 사이잖아. 우리 세면에. 심심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연락하고. 그러면 진짜 코로나 전 좋아지면 한국에서 보자, 우리. 그러니까요. 그때 우리 기억해줄래? 당연히 기억하죠. 우리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만났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